분노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간은요? 인간은 죽고 영마만 넘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누구야?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?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죽여와라 병릴들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다음에 누구 모습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놈이야 죽은 순간 우리 모두 특장인 거예요 어차피 쟤는 내 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절대 믿지도 듣지도마 그래서 Enemy 멈춰 백함 복 사라기 스태프 스태프 크로스